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 가운데 23척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전남농협의 출자금 등을 납부하는 조합원 가운데 77%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신정원 의원에 따르면 전남농협 조합원 28만 6천여 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22만여 명으로 전체 77.1%에 달했고 40대 이하는 4천9백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1만 3천여 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건, 전남은 1만 1천여 건의 신고 가운데 13건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이 해수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귀어 학교 선정 개수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귀어 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년에 단 한 곳만 선정하고 있고 공모사업 평가 항목에 지역별 귀어 인수나 어업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